찬미 예수님 네 정말 계절 중에 결실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월달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참 오늘 보니까 날씨도 참 좋은데 네 여러분들 아마 마음으로는 밖에 좀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좀 놀러도 가고 싶고 그러실 텐데 그런 걸 꼭꼭 참으시면서 주일미사 이렇게 참여도 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많이 축복을 내려주시라 믿습니다 네 이번 10월달은 우리 교회 달력으로 묵주기도 성월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묵주기도 많이 하시죠? 네 뭐 레지오 단원들만 하는 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다 묵주기도 잘 하셔야죠 저는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자주 여기 저녁때 저녁 식사한 다음에 한강변으로 이렇게 제가 좀 걷습니다 그럴 때 묵주 들고서 걸어요 물론 모자 팍 뒤집어 쓰고 운동복으로 딱 갈아입고 마스크 하고 이러니까 누가 누군지 아마 옆에 지나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딱 표시가 나요 뭐가 표시가 날까요? 묵주 이 묵주는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하잖아요 근데 묵주가 크니까 손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삐져나가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손에 뭐가 있구나 이러면 저 양반이 본당신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묵주기도 성월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전교의 달입니다 전교 사실은 전교라는 말은 옛날 말이에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잘 안 바꾸네요 이거를 우리는 선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선교의 달, 전교의 달인데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전교주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교주일로 오늘 보내고 있고 또 그러면서 저희는 특별히 민족들의 보금화를 위한 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교 또는 선교에 대한 의미를 좀 되새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영국의 노리치의 중세 신비가인 줄리안이라는 이런 은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노리치의 줄리안 이 분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분은 1342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나중에는 봉쇄 은수자로 평생을 살다 돌아갔습니다 봉쇄 은수자 지금은 아마 거의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은수자들이 있어서 평생을 어떤 방 하나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고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 14세기쯤에서 유럽 또 영국 이런 데서 흑사병이 창궐하고 있었어요 정말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당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전쟁도 몇 년 이런 몇 년이 아니라 백 년 전쟁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백 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흑사병이라는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당하는 이런 현실인데도 전쟁은 계속 또 이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그 당시의 교회 교회는 또 타락하고 부패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시대는 총체적인 재난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시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바로 이 줄리안이라는 이분 신비가가 등장을 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어서요 당대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재난의 고통 속에서도 깊은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 줄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줄리안이 응수자가 되기 전에 한 서른 살쯤 돼서 중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로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자성사 옛날에는 종부성사라고 했죠 병자성사를 청해가지고 병자성사까지 받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줄리안은 하느님을 만나는 하느님의 말씀, 게시를 듣는 그러한 신비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16번이나 신비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 신비체험을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게시라는 책을 씁니다 그게 책을 많이 쓴 게 아니라 바로 그 책 하나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비체험을 한 다음에 이 줄리안은 병으로부터 말끔하게 이렇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은수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은수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은수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교회 허가를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은수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 옛날에도 은수자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또 교부시대 때도 그 은수자들은 사막의 은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들은 속세, 세속을 떠나서 사막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고독 속에 정말 고독 속에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된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 은수자였어요 사막의 은수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14세기 경에도 역시 영국에 이런 은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 세상을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어디로 가서 삶을 사냐 하면 성당에 있는 성당에 아주 자그마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평생을 봉쇄된 상태에서 평생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창문이 그래서 첫 번째 창문은 뭐를 위한 것이었냐면 음식과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그런 창문이었어요 두 번째 창문은 어떤 창문이냐면 바로 그 성당의 제대를 향해서 나온 창문이었어요 그래서 줄리아는 한 달에 한 번 미사에 참석을 해서 성체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문은 노리치의 거리 쪽을 향해서 나온 창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문을 통해서 재난 속에 위안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은수자에게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은수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방이 어떻게 보면 종신 자가격리 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가격리 14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 될 것도 아니죠 평생을 자가격리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를 기도와 관상으로 하느님과 일치된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이 구조가 창문 셋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창문이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창문은 바로 세상을 위한 창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그들과 소통을 해서 그들의 아픔, 슬픔, 고달픔 이런 것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준 이런 창문이었어요 자 이런 은수자 줄리안이라는 은수자를 우리가 그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창문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문 창문은 밖을 보라고 읽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창문이기 때문에 창문은 닫아 놓으면 안 되죠 놓아 놓을 때는 닫을 필요도 있죠 밖에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닫을 필요도 있지만 창문은 또 열려 있어야 돼요 밖을 향해서 열어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창문을 열어놔야 돼요 밖을 향해서 열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교회가 밖을 향해서 창문을 열지 않고 닫아놓는 이런 폐쇄적인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폐쇄적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자들도 그래요 신자들도 자기 신자들끼리만 소통하는 그리고 신자들끼리만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이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멈추는 그런 신앙인이다 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각자 창문을 밖을 향해서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웃과 소통을 하고 또 이웃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고 그 소통을 통해서 나눔이 이루어지고 이런 창문을 열어놔야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전교주의를 보내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런 창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소통하고 위로해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전교주의라고 했는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하느님의 사랑을 나만 간직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 열어놓는 창문이 필요하다는 거지 오늘 이 전교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먼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큼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는 이웃에게 그 하느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나누고 있는가 이런 점도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신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마지막 말씀 남겨주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해주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교를 잘하는 우리 자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같 hospitals 신천하시기 직원